그런데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했지만 허블이 1929년에 한참 뒤에요. 29년에 허블이 은하가 팽창한다는 걸 알았어요. 정적이 아니야 동적이야. 그러니까 우주가 정적이냐 동적이냐 다이나믹하냐 스테이티거냐 정적이 아니라 이거야 아니라 이거야. 관측했는데 1929년에 아이스탄이 옛날 정적인 모델을 만들려고 고생한 거는 우주가 움직이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허블이 이걸 밝히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 모델이요. 여기 괜히 이런 거 남다 이런 거 필요 없어. 우주상사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얘가 팽창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 이 우주가 동적이 되잖아요. 이 방정식은 동적인 우주를 설명하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당시 유명했던 로버슨, 워커, 르메트르 이런 당시 물리학자들이 야 너 그렇게 조작을 안 해도 돼. 상수 없어도 우주가 이렇게 커지기만 하면 다 해결돼. 그런데 허블이 관측해보니까 팽창한다고 했잖아. 풍선우주가 됐잖아. 그러니까 얘기 끝난 거야. 그래서 우주론이 이제 표준 모델이 딱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정리해야 됩니까? 허블이 팽창한 우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가 불필요해. 우주를 정적으로 막 만들어놓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얘기가 더 복잡해져요. 뭐가? 아니 그러면 야 이거 필름을 거꾸로 돌려봐.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가 팽창하던 놈이 반대로 들어가야죠. 반대로 들어가가지고 모든 우주가 한 점으로 다 모여야 돼. 한 점으로. 그러면 이 안에 이 우주 산나만상이 다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에 들어가서 한 점으로 있어야 돼. 한 점으로 다 모였다는 얘기는 거기 온도가 몇 도고 거기 밀도가 뭐고 끔찍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야 못 믿겠다. 그런데 아니야. 아무리 풀어봐도 그게 맞아. 그래서 우주는 태초에 엄청나게 폭발한 거야. 빵 하고 터진 거야. 큰 대폭발이 있었어. 하고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우주론가들이 그 주장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모프라는 사람입니다. 소련계 미국인. 요즘 말하고 러시아겐에. 가모프라는 사람이 빅뱅. 대폭발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대폭발 우주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국 사람들이야 주로. 본디, 호일. 그 사람들이. 저 멍청이들은 우주가 글쎄요. 여기서 빅뱅 했대. 빅은 큰 거고 뱅이 뭐예요. 미국 애들 이렇게 놀 때 뺑뺑 그래요. 우리는 탕탕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들 뺑뺑 그래. 저 멍청이들은 우주가 여기서 크게 꽝 해서 생겼다는 거야. 저 바보들이. 하고 흉을 보는데. 반대편의 대폭발 우주론가들이. 어? 그 이름 괜찮네. 우리 빅뱅이라는 말 써야 되겠어. 해서 그게 상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가 초기에 무지하게 끔찍한 빅뱅이었다는 거야. 빅뱅. 대폭발했다는 거야. 그런데 야 니네는 이거 싫어하는데. 그럼 니네 말은 뭐예요. 니네는 왜 빅뱅을 반대.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들어가면서 은하가 하나씩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 없어져가지고 원상태로 들어가도 끔찍한 태초가 없다는 거야. 그럼 니들 말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하나씩 없어지니까. 우주가 팽창을 해서 시간이 제대로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면 하나씩 생긴단 말이네. 그러면 끊임없이 우주가 계속 생긴다는 말이네. CC네.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죠. 저 멍춘이들은 우주가 빅뱅이래 글쎄. 하고 흉 봤더니 어 괜찮네. 그럼 니네는 뭔데. 우리는 하나씩 없어져야 돼. 그 대신에 하나씩 생겨야 됩니다. 이번에는. Continuous Creation. 우주가 모양이 항상 일정에 정해진 거예요. 왜? 여기는 은하가 이렇게 있다가 작아지면 은하가 더 많죠. 더 작아지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막 이렇게 시커멓게 모여. 이렇게 돼야 돼. 우주가. 그런데 이 경우는 작아지는 만큼 은하가 없어져. 작아지면 더 없어져.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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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상 우주론이라고 그래요. 정상 우주론. 이 당시에 유명한 여자 배우 둘이 유명했어요. 한쪽이 마릴린 몬로. MM. 한쪽이 그레타 가브로. GG. 그래서 팬들이 몰려서 패싸움을 했다고 그래요. MM이냐 GG냐. 제가 학창시절에 우리나라 가수 두 분이 싸웠었어요. 남진이냐 나훈아냐 이 두 분이 아주 유명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쌈이 붙어서 이 MM이냐 GG냐 이 쌈처럼 BB냐 CC냐 누가 옳으냐. 그런데 하나는 BB는 뭐야. 태초가 끔찍하고 고온이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일자 쓰고 0이 32개가 들어가 온도가. 섭씨 일자 쓰고 0이 적어도 32개가 들어가야 돼요. 팔이 아파. 그 동그라미 다 그리려면. 그런데 그런 우주. 이거는 초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항상 모양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정상 우주론 CC야. 이렇게 쌈이 붙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정리해볼까요. BB냐 CC냐. 태초가 뜨거운 빅뱅 우주가 맞냐. 태초가 차가운. 차가울 것까지는 없지만. 하여튼 끔찍하게 안 뜨거운 Continuous Creation이 맞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건 쉬워요. 어떤 앞에 사람이 목욕을 하고 나왔어. 화장실에서. 이 사람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했으면 거울에 습기가 껴있죠. 그리고 물방울이 맺혀있잖아. 그런데 찬물로 목욕했으면 별 차이가 없죠. 똑같습니다. 우주 초기가 뜨거웠으면 그때 거기서 물방울처럼 식어빠진 흔적이 나와야 돼. 그런데 그 흔적이 나왔어요. 뭐야. 모든 우주에 영하 270도에 해당되는 아주 극저온의 에너지를 가진 빛들이 퍼져 있어요. 전파들이. 그 전파들이 태초의 흔적이야. 그 빅뱅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게 거울에 맺힌 물방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toutes의 흔적이들 그 hil의 흔적이 하나는 어떤 의문에서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요.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